봄철 불청객, 미세먼지 걱정되시죠? 미세먼지에 노출된 과일, 채소에 올바른 세척법 함께 알아보아요. 포도, 사과 같은 과일은 우선 수돗물을 한가득 담은 후 과일을 푹 담그고 5분을 기다려주세요. 그리고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세척하면 된답니다.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보이시죠? 5분간 담근 후 30초 동안 세척하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. 채소 같은 경우도 5분간 수돗물에 담근 후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세척해주면 짜잔! 주름많은 채소도 걱정 없답니다. 5분 푹 담그고 30초 세척 잊지 마세요.